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짜사나이 2기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스타일과 패션을 다루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가짜사나이 2기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면서 뭔가를 도전할 때 용기와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하고 싶어서 망설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바꿔보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은 하고 있지만 긴장하는 습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버, 방송활동을 하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좀 나태해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 한계를 넘어보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체력검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한 마디. 네. 준비. 제가 시작하면 시작할게요. 시작.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50초. 1분입니다. 네. 이렇게 팔굽혀기 끝났고요. 딱 1분만 쉬고 제가 윗몸 일으키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서 갑니까? 잠깐만요.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10초. 20초. 30초. 30초. 40초. 등이 너무 아파. 등이 너무 아파. 50초. 50초. 60초. 야생이네. 야생이네. 원래 이 몸을 이렇게 많이 할 텐데. 그럼 잠깐만 1분만 쉬고 1분만 쉬고 버핏 테스트 해볼게요. 버핏 테스트 해볼까요? 야. 내가 조금만 조금. 30초 만. 네. 30초. 후... 10초. 네. 버핏 테스트 해볼까요? 버핏 동작이... 여기서 하실래요? 버핏 동작이... 버핏 동작이 이거... 이러... 이거... 네. 이거... 이거... 셋. 만세, 점프! 만세! 넓게 갈게요, 넓게. 아, 잠깐만, 시간 초. 네! 준비되면 갈게요. 준비! 가요? 시작! 10초! 20초! 20초! 30초! 30초! 40초! 50초! 50초! 1분! 준비! 시작! 10초! 20초! 30초! 매달려라도 있어야 됨! 내려서 하더라구. 아, 그래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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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50초! 네 이제 풀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맨손으로도 많이 하는데 제 철봉은 제가 다한증이라서 스트랩을 낀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트 해볼게요 준비됐습니다 잠깐만요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10초 20 30 40 50 60 60 60 60 40 40 40 40 40 40 40 마쳤구요 4 많이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이번에 더 최선을 다해서 제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